양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쓸러 버리니까 어때요? 기형적으로 자라는거죠 안녕하세요 훈준원 입니다. 최근 저에게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저는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없어요 많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컨텐츠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해 드렸는데 방송을 보신 건지 아니면 보셨는데 잊으신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가시는 건지 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 오시니까는 한편으로는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질문을 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지주대 지주 끈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구요 오늘은 이 측지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측지가 나오죠 겉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언제 제거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이 측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셨다가 11월달 가을 아니면 초겨울에 올 전부 다 싹 잘라 주시는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구요 또 한가지 방법은 측지 중에 어떤 애들은 양분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굵어진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오래 심었는데 갑자기 막 6월달 7월달 돼 가서 잠깐만요 비유적으로 표현해 여기 있네 이렇게 주지와 가지가 굵기가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본인대로 잘라 줘야죠 그때마다 예 왜냐하면 양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쏠러 버리니까는 어때요 기형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잘라 줘야 되는데 이걸 자르는 경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굵은 애들은 그때 보이는 대로 잘라 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작은 애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작은 애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11월에 제거해 주시는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뭐 간단한 거죠 이런 나무들은 어 이거는 지금 이제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 뿐만 아니라 뭐 왕벗 단풍 입합 뭐 다양한 수종에서 발견되죠 자 그렇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방송을 찍고 여러분에게 업로드 해 드리는데 그때 그때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다음 창 들어가셔가지고 나무사랑연구회 여기 카페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고수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아마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구요 예 비용 없습니다 어 가입하셔 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예 특지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다음에 또 질문해 오신 거 아닐까요 자 어떤 질문은 상관 없구요 예 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흥 조경농원 농원지기 효과 없다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